장두식 작가입니다. 롯데몰 소핑하고 CGV에서 영화...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라는 기사를 또 접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트남을 장악한 한국 유통업계. 아주 제목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쇼핑몰 한글로 요리하다 키친이라고 쓰인 지하 1층 롯데마트 푸드코트에는 한국식 치킨과 피자, 초밥을 사먹는 현지 쇼핑객들로 꽉 차서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작년 9월 문을 연 이 쇼핑몰은 현재 베트남의 모든 백화점과 쇼핑센터 중 매출일이다. 개장 9개월 만에 매출이 2천억억 원을 돌파했다. 베트남에서는 요즘 CGV에서 영화를 보고 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집 앞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 들르는 베트남인들의 생활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삼성, LG 등이 공장을 짓고 현지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시작이 된 한국기업의 베트남 공약이 이제는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진화가 된 것이다. 평균 연령 32.5세의 젊은 베트남 국민이 한국 소비재의 큰 호감을 가지게 된 주요 언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현지에서 분야별 1위에서 2위에 오르는 한국기업은 계속 늘고 있다. CJ 또 CGV와 롯데시네마는 한국식 멀티플렉스 멀티플렉스는 상영관이 여러 개인 대형 영화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멀티플렉스를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이식하면서 현지 영화관 수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 CJ, CGV가 83곳, 롯데시네마가 45곳이다. CGV 관계자는 베트남 전체 영화 관람객의 절반 정도는 CGV를 이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패스트푸드에서는 롯데리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52점퍼를 운영하면서 KFC 또 파파이스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당당히 1위로 올라섰다. 편의점 분야에서도 GS25가 상반기 기준 점퍼수 289곳으로 미국의 써클 K에 이어서 두 번째다.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낸 사례도 있다. 침구류 전문기업 에버피아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이불과 베개 등을 생산하며 현재 공장 3곳과 35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455억 원. 이재원 대표는 과거보다 현지 경쟁업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베트남 침구시장 점유일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 소비재나 유통기업이 베트남에서 약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기업은 가거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했다. 삼성전자는 1995년 호치민 TV 공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자해 총 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통 큰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음악이나 드라마 등 한류 인기와 결합해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에게 허감을 더했다. 한국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 기업인은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한국 이미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했다. 내수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국내 기업은 2010년대부터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베트남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1억 명이 넘고 31만 명에 달하고 소득 수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베트남 통계 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18년 우리 돈으로 약 21만 원에서 2023년에는 약 27만 원으로 약 5년 만에 28%나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고급 브랜드와 화려한 매장을 내세워 베트남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며 시장 점유율을 또 올리고 있다. 롯데몰 웨스트리크 하노이는 전체 매장 230세 것 중 40%를 그동안 하노이에 없던 브랜드로 채웠다. 현직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안한 코치 같은 명품 브랜드와 샤넬부티 또 랑콤 등 고급 화장품도 입점했다. 김준영 롯데해외 사업 부문 법인장은 앞으로 루이비통 등 핵심 명품도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또 했다. 그래서 또 극장이나 편의점 등도 고급화 전략이 먹겠다는 또 평가다. 베트남의 GS25 매장은 국내보다 넓어 식당이나 카페, 휴게 공간 기능도 또 하고 있다. CGV 또 롯데시네마도 현지에서 보기 어려웠던 아이맥스 같은 특별 상영관의 힘을 또 쏟고 있다. 코토라 하노이 무역 관계자는 베트남 젊은 소비자들은 가처분 소득은 낮아도 해외 브랜드를 또 좋아하고 또 가시성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현지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준 기자는 이기우 기자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